안녕하세요. 요즘 낚시 젤들 하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전에 추자도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 여름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날씨가 상당히 덥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낮에 낚시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댓글을 보면요. 그 장비를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비 추천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낚시 방법이나 스타일이 제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낚시하는 어떤 낚시터의 환경 여건 같은 대상으로 할지라도 어떤 채비로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장비가 그 추천하는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저의 낚시 스타일에 맞는 제가 좋아하는 그냥 스타일 좋아하는 로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특히 그중에서 제가 써봤던 것 중에 보급형 로드 중에서 와 이거 정말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로드들이 몇가지 있거든요. 소개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드에요. 이 로드가 뉴 솔티파이터 아징이라는 로드입니다. 이게 2015년? 14년? 그쯤 나왔을거에요 아마. 15년? 나온지 한 6-7년 정도 된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이런 스타일의 로드는 보급형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즉 보급형에서 이런 스타일의 로드가 최초로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낚시를 굉장히 오래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런 휨새를 가진 낚싯대는 없었어요. 보급형 10만원 아래쪽에서. 이 뉴 솔티파이터 아징은 정갱이를 대상으로 한 로드거든요. 여기 보면 정갱이 그림이 그려져있죠. 그런데 이 로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 로드는 엑스트라 패스트 힘새를 제대로 구현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로드의 힘새. 이게 블랭크인데요. 초리떼 부분만 이렇게 접어져 들어가고 이 버트 쪽은 버텨주는 그게 바로 엑스트라 패스트 힘새입니다. 즉 가장 초리떼 부분만 꺾여져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부하가 받았을 때. 예전에 2010년도 이전에는 이런 엑스트라 패스트 힘새를 구하려면 아주 비싼 가격에 구할 수 밖에 없었어요. 아부프로라든지 그런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외국에서 이런 로드를 수입해오면 가격이 단가가 4, 50만원 정도 했습니다. 4, 50만원. 그런데 이 뉴 솔티파이터 아징은 경갱이 로드로 나왔지만 어쨌든 솔리드 팁을 탑재해가지고 그리고 허리가 상당히 빳빳합니다. 엑스트라 패스트 힘새를 제대로 구현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드고 길이도 짧습니다. 저는 긴 로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로드입니다. 슈퍼핏 릴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제가 대충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톤 하이카본 모드를 사용한 블랭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노샌딩 공법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초경량과 고탄성. 탄성이 상당히 괜찮아요. 정말로. 이 블랭크가 지금 현재 나오는 다른 시중의 어떤 가격대 로드들에 비해서 블랭크가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가 않아요. 아주 잘 나왔어요. 로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설명은 넘어가고 이 릴 시트 한번 보세요. 아부가르시아 독자적인 릴 시트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슈퍼핏 그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랭크를 검지로 터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터치가 쉽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릴 시트 무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고 낚시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거 터치를 하죠. 블랭크를 직접.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고 적혀있네요. 아무튼 상당히 괜찮아요. 초고탄성 블랭크에다가 이렇게 터치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낚시를 하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용하는 그 감이. 그리고 30톤의 하이카버 모듈을 사용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진짜 괜찮아요. 로드 블랭크에 탄성이 괜찮습니다. 정말로. 아주 경쾌하고 원래 초고탄성 블랭크를 사용할 때 그 느낌은 빳빳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요. 실제로. 그리고 로드가 짧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더 나죠. 그 다음에 이제 팁 부분은 솔리드로 되어 있어요. 이 낚시대의 팁은 솔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라는 게 안에 꽉 찼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솔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초고탄성이라고 하지만 고탄성 솔리드라고 하지만 부드럽게 먹어주는 솔리드는 부드럽게 먹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5102 모델하고 672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솔티파이터 아징은 뉴 솔티파이터 아징은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5피트 10인치 그 다음에 6피트 7인치 그 다음 7피트 7인치 이렇게 있어요. 7피트 7인치는 솔리드가 아니고 팁이 투블라입니다. 빨대같이 생긴 거 알죠? 속이 비어있는 거 투블라 일반적인 낚시대에서 사용하는 그 투블라 팁으로 되어 있어요. 7피트 7인치 자리만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이 세 가지 중에 6피트 7인치를 좀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가이드는 KR 가이드를 탑재했는데요. 줄빠짐이 원활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시트 설명을 드렸고 디자인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디자인도 상당히 가격 대비 아주 고급스러워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디자인도 물론 디자인은 주관적인 거지만 그 다음에 이 조인트 강도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우분 보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조인트에 보통 보면 이렇게 보강이 안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카본 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절대 2절대를 꽂고 뺄고 할 때 여기에 마모가 생깁니다. 손으로 이렇게 닦아보면 뭐가 이렇게 시커먼게 약간 묻을 거예요. 그게 바로 카본 가루거든요. 마모가 된 근데 우분 보강이 되어 있으면 그 마모 되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상당히 그래서 이 로드가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보급형 로드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 로드를 바로 672LSS 이 모델 저는 이 모델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모델도 괜찮아요. 근데 이 모델도 좋습니다. 심지어 이 모델도 그런데 이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솔리드로 되어있죠. TV 근데 얘는 솔리드가 아니고 투블라입니다. 그래서 휨새를 보면 얘는 제대로 된 익스트라 패스트 힘새가 실제로 나와요. 그런데 얘는 익스트라 패스트 힘새는 아니고 레귤러 패스트나 또는 그렇죠. 레귤러 패스트 정도 그 정도 힘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추천드려요. 이 낚시대의 실제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디자인 잘 되어있고 시트는 슈퍼핏 그립이라고 되어있던 시트입니다. 여기가 에바로 되어있어요. 아주 경도가 딱딱한 에바로 되어있고요.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가 아주 얇은 숏솔리드 고탄성 숏솔리드 팁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속이 꽉 차있는 솔리드로 되어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힘새가 나올 때 솔리드 팁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고 여기는 상당히 빳빳하게 받쳐줍니다. 바로 익스트라 베스트 힘새.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낚시대로 어떤 낚시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는 베스트 약 40에서 50cm까지 물고기 이하로는 대부분 이 낚시대로 잡습니다. 이 낚시대를 많이 사용해요. 베스트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큰 베스트 거의 50에 가까운 이런 베스트를 이 낚시대로 잡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볼락 이라든지 정갱이 원래 이 로드의 주 대상은 정갱이를 목적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볼락 낚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볼락 전용대 에 비해서는 당연히 난리입니다. 볼락은 확실히 전용대가 더 좋긴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볼락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 낚시대라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작은 볼락도 이 낚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락낚시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이 낚시대의 휨새를 실제 낚시에서 어떻게 휨새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휨새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탄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 동영상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휨새는 확인이 됩니다. 고기를 걸었을 때 휨새는 휨새를 한번 주의있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익스트라 패스트 휨새가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 휨새는 캐스팅을 했어요. 캐스팅을 하고 물속에 좀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액션을 좀 주고 있죠. 액션을 주고 있는데 입질이 들어와요. 후킹 하죠? 힘새를 한번 봐보세요. 힘새 허리 땡길 때 한번 보셨나요? 허리가 아주 빳빳하죠. 전갱이로드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힘새가 예전에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전 낚싯대들은 2010년도 이전의 낚싯대는 이런 힘새가 나오는 낚싯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낚싯대가 보호평 중에서는 최초의 낚싯대예요. 이런 힘새가 나오는 허리가 엄청나게 강하죠. 받쳐지죠. 허리가 저는 이런 낚싯대 엄청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웜 낚시에 아주 어울리는 낚싯대죠. 웜 낚시에 보셨죠? 이상입니다.